뎌 로그인은 빠져야지 뎌 자 성게 연앨범 하나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! 비주얼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이게 섬게? 이게 연어 알? 연어 알, 섬게 와 흘러내린다 이게 딱 넣으면 알 톡 터질 것 같아 사장님 이거 사이에 있는 건 뭐예요? 도미, 광어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창 소스에 재놨어요 밥에도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? 갓김치 있었죠 갓김치 갓김치 맛있겠지? 씹는 맛이 좋나 보다 오독오독하겠다 그러니까요 지금 섬게 연어 알 밥 그래 두 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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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동이야 으으응 으응 양념 아니야? 어때? 으응 눈물이야 어이 어떡해 양념 아니야? 아 으응 우와 잘한다 으응 홍제 진짜 녹아? 자 쏘영 쏘영 갑니다 쏘영 쏘영 와 성게 진짜 성게도 묶었네 이거 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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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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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어, 왔어 준비를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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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너무 큰 냄새가 터지지 아, 저 찐이다 연어 알이 톡톡 터져 톡톡톡 터지지 그래 연어 알 터지는데 성게알은 녹고 성게알이 간을 맞춰주는 거 같아 약간 짭조름하게 그리고 이거 밥도 간이 배어있어 그 양념을 따로 하셔가지고 밥은 또 밥대로 톡톡 씹히고 진짜 그냥 사다 그 자체 아니야? 맛있어? 진짜 와 미쳤다 이거 너무 맛있다 막 그 입, 혀가 막 같이 어우러지는데 막 성게알이랑 톤에이도 나 진짜 내 기분이 그래 진짜 맛있나 봐요 진짜 맛있나 봐요 너무 진짜 맛있는 거야 제 차례 못하는 거지 어 김에 딱 싸가지고 어머 어머 자 지금 쏘영이 지금 김에 지금 싸는데 오 오 오 오 성게알이 간을 맞춰주는 거 같아 네 약간 짭조름하게 김에 딱 싸가지고 오 오 와 미쳤다 아 수자가 오늘 이를 갈았네요 네 국토가 아쉽 좋네요 지금 오 말도 안 하는데 실례가 빨라요 국토죠? 음 이거 몇 개 먹을 거야? 이거? 응 나 혼자 열 개 먹을 수 있을까 io 무서워 일단 최대한 다 드릴게요 네, 읽는 대로 그럼 해주세요 10개 걸면 20개들이 있는 거예요? 네, 맞아요